야근해야 돼 야 월드컵인데 지금 일이 되냐 너는 아 형 여자들 화 풀어줄 땐 뭘 어떻게 해야 돼? 싸웠냐? 그런 건 아니고 아니긴 밥이라도 사줘 여자들 외식 좋아하잖아 잘 좀 해줘 인마 간다 가요 그럼..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이렇게 늦게 전화해 내 전화 기다렸어? 어? 그럼 지금 와줄 수 있어? 왔어? 벌써 많이 마신 거 아니야? 요즘 날씨 되게 좋지 애 데리러 안 가도 돼? 네 너 옛날에 참 착했는데 애는 아빠랑 잘 있겠지 미국에서 미국에서 나 이혼했어 양육건이 아빠한테 있어서 난 본지도 오래됐어 명재야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 왜 이렇게 바닥일까 소영아 소영아 많이 취했어 나 안 취했어 진짜야 야 진짜야 양념 own 마저 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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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너무 많아. 가만히 있음, 가만히 있음. 허안! 시즌 1,500m 시즌 2,500m 아, 들어가야 되지? 아, 들어가야 되지? 아, 들어가야 되지? 가지 마. 나 무서워. 같이 있어줘. 아, 들어가야 되지? 아, 들어가야 되지? 아, 들어가야 되지? 응. 왔어? 어. 좀 전에 겨우 잠들었어. 미안해. 어제 많이 늦었어? 어. 요즘 일이 많은가 봐. 그렇지 뭐. 미안해. 뭐가? 다. 당신 요즘 미안하단 말 자주 하네. 말하기 힘든 건 알겠는데.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. 당신한테 불만 없어. 그럼 뭔데? 내 문제야. 내가 해결할게. 뭔데? 말해. 말하면 되잖아. 나. 늦었어. 출근해. 그럼 다같이 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! 대한민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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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!